건담이야 이거? 마징가 인피니티? 마징가가 뭔데? 얘 건담이야? 얘 왜 이렇게 뭔가 엄청 5시에 깡깡이 출연 반복한다 5시 방향에 깡깡이 출연 깡깡이가 얻는다 깡깡이 없다 이 이모가 또 조카를 환하게 만드네 왜? 뭐요? 건담이요 건담 아니야? 마징가야? 마징가를 모르다니 뭔데 그게? 난 몰라 난 몰라 내 마징가 내 만유입니다 마징가 마징가 내 마징다 나 이거 호텔이 안정바ализ